Q. 과학 드림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대중들과 영상으로 과학 소통을 하고 있는 유튜버 과학 드림이자 김정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방금 소개해드린 과학 드림입니다. 공룡의 모습이죠. 너무나 익숙한 우리의 공룡의 모습인데 과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공룡이 정말 정확한가에 대한 주제이자 어떻게 보면 과학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얘기해보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은데요. 보시면 이 그림을 딱 보여주면 어, 공룡이구나 다 합니다. 저 위에는 골판이 달린 법룡용 공룡인 스테고사우루스고요. 왼쪽 아래에는 초식 공룡인 이구아노돈, 오른쪽 아래에는 육식 공룡인 메갈로사우루스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그냥 어, 공룡 이렇게 생겼구나. 우리가 흔히 책에서 보는 공룡이구나 다 쉽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시계를 조금만 거꾸로 돌려서 200년 전으로 가면요. 똑같은 공룡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200년 전의 사람들은요. 스테고사우루스는 뭔가 등에 가시가 달렸는데 캥거루처럼 이렇게 두 발로 서서 꼬리를 땅에 이렇게 대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이구아노돈이랑 메갈로사우루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과는 전혀 달랐죠. 이구아노돈은 사나운 도마뱀처럼 생겼고 메갈로사우루스도 네 발로 걷는 약간 악어 같으면서도 늑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복원이 됐었습니다. 도대체 왜 옛날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공룡을 복원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만든 게 있었는데요. 그 영상을 보시고 다음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함께 보시죠. 때는 1676년 영국의 박물학자 로버트 플러스는 한 채석장에서 거대한 뼈 하나를 발견합니다. 인간의 고안처럼 보이지만 이래봬도 최초의 공룡 화석이죠. 하지만 당시에는 공룡이란 단어조차 없던 시절이라 그는 이것이 코끼리나 거인의 허벅지 뼈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 뼈의 주인이 메갈로사우루스라는 사실이 밝혀졌죠. 이렇듯 공룡 화석은 17세기에 일치감치 발견됐지만 본격적으로 공룡 연구가 시작된 건 1800년대에 들어서면서 부터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의사이자 아마추어 고생물학자였던 기드온 멘텔이 있었죠. 그의 아내는 화석 수집에 관심이 많았던 남편에게 동물 이빨 화석을 선물해줬는데 멘텔은 이 이빨이 현생 이구아나의 이빨과 닮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녀석의 이름을 이구아나의 이빨이란 뜻의 이구아노돈이라고 명명합니다. 그리고 이구아나가 주로 채식을 하듯 이구아노돈 역시 거대한 채식성 파충류일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는 녀석의 복원도도 도마뱀과 비슷한 모습으로 그립니다. 그러고는 자문을 구하기 위해 프랑스 생물학자 조르주 퀴비에에게 서신을 보내줘. 저기 퀴비에씨 제가 그린 복원도 어때요? 오 코뻘소처럼 큰 동물이군요. 아 큰 코뻘소 같은 동물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영국인이었던 멘텔은 프랑스어를 잘못 번역했던 겁니다. 마침 그에게는 추가로 구입한 이구아노돈의 화석 중 정체를 알 수 없는 원뿌령 화석이 하나 있었는데 퀴비에의 의견을 코뻘소 같다고 잘못 해석한 멘텔은 이 화석을 이구아노돈의 코에 붙여버리죠. 물론 잘 아시다시피 훗날 이 화석은 이구아노돈의 엄지로 밝혀집니다. 그런데 당시 이렇게 엉터리로 복원된 공룡은 이구아노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메가로사우루스는 악어와 늑대를 섞어놓은 모습으로 원래는 이런 모습의 힐라이오사우루스는 육지 이구아나처럼 복원되곤 했죠. 한편 오원은 이 파충류들의 다리가 지금의 파충류들과 달리 모두 아래로 곧게 뻗어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새로운 이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마침내 1842년 이 동물들에게 그리스어로 무서운 도마뱀이란 뜻의 다이노소어란 이름을 붙입니다. 공룡이란 이름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죠. 이렇게 공룡학자 타이틀을 거머쥔 오원은 영국 왕실로부터 수정궁 정원에 공룡을 전시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됩니다. 이에 오원은 당시 유명한 조각가였던 벤저민 호킨스와 함께 시멘트로 실물 크기의 공룡 모형을 제작하죠. 공룡 모형이 어찌나 컸던지 호킨스는 1853년 연말에 고생물학자들을 초청해 자신이 만든 이구아노논의 모형에서 성대한 만찬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복원대 수정궁에 전시된 공룡들은 지금까지도 남아있는데 모두 콧불소나 코끼리처럼 네발로 걷고 긴 꼬리를 땅에 질질 끄는 모습들 뿐이었죠. 그러던 1850년 미국 유전지투에서 그간의 공룡 복원도를 깡그리 뒤엎는 화석 하나가 발견됩니다. 바로 하드로사우루스였죠. 이 화석지에선 하드로사우루스의 앞다리, 뒷다리 뼈가 모두 발견됐는데 놀랍게도 앞발에 비해 뒷다리 뼈가 훨씬 길었던 겁니다. 이는 하드로사우루스가 뒷발로만 이족보행이 가능했다는 증거였으며 사족보행설로 명성 높았던 오원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발견이었죠. 게다가 1878년엔 영국의 한 시골에서 짧은 팔과 긴 뒷다리를 지닌 이구아노논의 화석이 무더기로 발견되면서 기존 공룡들의 복원도 역시 모두 두 발로 걷는 모습으로 탈바꿈합니다. 1884년에 복원된 그림에는 이렇게 두 발로 걷는 모습을 하고 있죠. 가시와 골판의 위치가 엉뚱하게 돼 있는 건 발견 당시 골판과 가시 화석이 바닥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고백물학자들이 공룡 복원에 있어 포기하지 못한 게 하나 있었으니 그건 바로 꼬리였죠. 파충류는 꼬리를 땅에 끌고 다녀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발목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1800년대 중후반에 복원된 메가로사우루스나 이구아노논 등을 보면 마치 캥거루처럼 꼬리를 땅에 착 붙이고 서있죠. 이런 고정관념이 어찌나 심했는지 1892년 고세무락자 루이 돌로는 이구아노논의 전신 골격 화석을 복원하던 중 꼬리뼈가 구부러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꼬리를 끌고 다니는 자세로 복원하기 위해 꼬리뼈들을 억지로 꺾거나 부러뜨렸습니다. 그리고 1900년대 들어서 트리케라톱스, 브라키오사우루스 같은 보시면 공룡을 맨 처음에는 도마뱀이라고 생각했죠. 파축류. 그래서 도마뱀들이 보통 4발로 이렇게 걷잖아요. 그래서 다 4발로 걷는 모습으로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도마뱀들은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구부러져서 걷는데 공룡 뼈들을 보니까 이렇게 쭉 퍼져있던 거예요. 얘네는 그래서 조금 다른 파축류구나 라고 해서 다이노소어라는 이름을 붙여서 공룡이 탄생하게 됐는데 4발로 묘사를 하다가 나중에 아까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하드로사우라스라는 공룡이 발견이 되면서 그 친구는 뒷다리 뼈가 굉장히 길었거든요. 아 그러면 얘는 뒷다리 뼈가 굉장히 길었으니까 이렇게 두 발로 서서 이렇게 걸었을 것이다 라고 해서 공룡을 두 발로 서서 걷는 이족부의 공룡으로 묘사를 했고 다만 아까 얘기했다시피 꼬리는 땅에 끄는 모습으로 밖에 복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건 고정관념이었던 겁니다. 파축류들은 다 꼬리를 땅에 끌고 다녔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가장 잘 반영했던 것이 그 당시에 나온 영화들입니다. 보면은 더 로스트 월드 그러니까 잃어버린 세계의 1925년에 제작된 영화인데요. 이 트리케라톱스도 그렇고 개와 싸우는 이게 지금 티라노사우루스거든요. 완전 어색하죠. 꼬리를 땅에 끌고 다니면서 다니는 모습으로 이렇게 묘사가 돼 있는데 그리고 1966년도까지만 해도 비슷하게 묘사를 했습니다. 앞에 나온 영화들처럼 이거는 케라토사우루스랑 싸우는 모습인데 꼬리를 땅에 여전히 끌고 다니죠. 마치 캥거루처럼 다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공룡을 뭔가 아둔하면서 느릿느릿한 동물로 묘사를 했고 과학계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런 생각들이 영화에도 고스란히 반영이 됐었던 거죠. 그런데 1993년에 진짜 모든 학생과 아이들을 놀래키는 영화가 등장을 하는데요. 저도 그 당시 초등학생이었는데 아직도 이 영화를 잊지를 못합니다. 바로 주라기 공원이라는 영화인데요. 한번 볼까요? 이때 공룡이 어떻게 묘사가 됐는지 그래픽을 보지 마시고 공룡의 모습을 한번 봐보세요. 거대한 공룡인데 꼬리를 들고 다닙니다. 그렇죠? 공룡이 달려옵니다. 어떻게 어떤 모습인지 보시죠? 꼬리를 들고 사주처럼 달려오고 있죠. 굉장히 빠릅니다. 갈리미무스라는 공룡인데요. 기존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복원이 돼 있죠. 뭐 그래픽 면에서도 물론 뛰어나서 굉장히 각광을 받았지만 이때 묘사된 공룡의 모습은 기존 영화들과는 완전히 달랐던 거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966년도까지만 해도 공룡은 굉장히 느릿느릿하고 꼬리를 땅에 끌고 다니는 그런 파충류로 묘사가 됐는데 1993년도에 개봉한 주라기 공원 영화를 보면 전혀 색다른 모습으로 묘사가 돼 있습니다. 도대체 뭔 일이 있었던 걸까? 1970년대로 돌아가서 어떤 발견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영상을 통해 볼게요. 1970년대 공룡을 바라보던 기존의 관점들이 완전히 개박살납니다. 그리고 공룡 르네상스 시대가 펼쳐지는데 그 포문을 연 주인공은 바로 데이노니쿠스였죠. 존 오스트룸 교수는 가볍고 날렵한 몸을 지닌 이 공룡은 날센 사냥꾼이었으며 여러 마리의 데이노니쿠스가 테돈토사우루스와 함께 발견된 것을 근거로 이들은 집단 사냥까지 한 영리한 공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그는 데이노니쿠스의 골격이 시조새와 비슷하다는 것을 토대로 지금의 새가 공룡으로부터 진화해 왔을 거라는 파격적인 주장까지 들고 나왔죠. 게다가 공룡 발자국 화석지에서 공룡의 꼬리가 땅에 끌린 흔적들이 전혀 발견되지 않자 공룡은 꼬리를 하늘로 치켜 세우고 다녔을 거라는 의견이 학계의 자리를 잡습니다. 재미있게도 우리나라의 공룡 발자국 화석지에서 공룡의 꼬리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앞선 주장에 강력한 증거로 작용하기도 했죠. 이런 사실은 복원도에도 고스란히 반영돼 이때부터 공룡은 꼬리를 들고 다니는 역동적인 동물로 묘사되기 시작합니다. 또 앞서 오스토룸 교수가 주장했던 공룡이 새로 진화했다는 가설도 처음엔 많은 조롱을 받았지만 1996년 깃털 공룡 신호사우르프테릭스의 발견을 시작으로 프로토아르케오테릭스, 에피덱시프테릭스, 신호르니토사우루스 등 수십 개의 깃털 공룡 화석이 쏟아져 나오면서 새가 곧 공룡이란 주장 역시 정설로 자리매김합니다. 뒤이어 공룡의 피부 연조직이나 피부 색소 등의 발견으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수많은 공룡 복원도에도 큰 변화의 바람이 불었죠. 이제 더 이상 이런 모습의 공룡은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공룡의 꼬리를 땅에 끌고 다녀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1970년대 이후에 공룡 발자국 화석지에서 꼬리를 끈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요. 거기에 대한 결정적인 화석들을 제공했던 게 바로 우리나라 고성이나 그런 쪽에 있는 공룡 발자국 화석지였거든요. 그런 것들을 토대로 아 공룡은 꼬리를 들고 다녔겠구나 라고 생각이 바뀌게 됐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데이노니쿠스라는 공룡이 발견이 되면서 그 시조새랑 굉장히 비슷하고 꼬리를 치켜 세우고 굉장히 날렵한 공룡이었거든요. 그러면서 공룡이 아둔하지 않고 굉장히 빨랐고 꼬리도 들고 다니고 어쩌면 우리 인간처럼 정온 동물이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들이 나오게 되면서 공룡에 대한 복원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변화 때문에 앞에서 나온 이게 1970년대부터 이어져온 연구였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나온 주라기공원에 고스란히 반영이 됐던 거고 근데 다만 1990년대에 깃털이 달린 공룡이 발견이 됐었는데 사실은 그 이후에 나온 공룡 영화들을 보면 깃털로 묘사된 공룡이 없었어요. 그거는 왜 그랬냐 하면 영화 제작자들은 공룡은 뭔가 무섭고 파괴적이고 그런 모습으로 재현을 해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깃털이 달려있으면 좀 파괴적인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던 거죠. 그래서 원래 실은 공룡은 깃털이 있었다는 것은 이미 학계에서는 알려져 있었지만 그것이 영화로는 반영이 되지 않았었던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공룡이 완전히 멸종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강료 공룡 중에 일부는 깃털 달린 공룡들로 진화를 했고 그 공룡들이 지금의 새로 또 진화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거기까지는 설명을 드리면 너무 시간이 초과가 되니까 일단 그래서 깃털 공룡이 발견이 됐고 공룡들도 깃털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일부 공룡들은 색깔도 가지고 있었고 그냥 단순히 무채색의 공룡들이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가장 최근에 개봉한 주라기 월드 3라는 영화에서는 그 생각들이 잘 반영이 돼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저도 이 영화를 보긴 했는데요. 테레지노사우루스가 완전히 깃털로 높이는 모습으로 묘사가 됩니다. 잠깐 등장하는 거긴 하지만 굉장히 역동적인 것은 여전히 반영이 돼 있고 보시면 피로랍트로라는 공룡이 나오는데 완전히 깃털이 달린 모습으로 묘사가 된 깃털 공룡이 등장한 첫 번째 공룡 영화입니다. 그 전에는 계속 등장하지 않다가 이게 그 영화의 프로로그입니다. 이 프로로그가 왜 상영이 안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공룡 역시 똑같이 깃털로 묘사가 돼 있죠. 알을 훔쳐 먹는 공룡인데요. 만약에 우리가 백악기나 쥐라기 시대로 돌아간다면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았을까 그 악어새처럼 이빨에 있는 찌꺼기를 발라먹는 공룡이 있었을 거고 이건 60공룡끼리의 싸움인데 이거는 사실은 맞지는 않아요. 티라노사우루스의 깃털이 달린 모습이 보이시죠. 저것도 최근 학계에서 나오는 가설인데 그거를 이 프로로그에서 잘 모습을 해놨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공룡의 복원도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봤는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공룡의 복원도는 정말 정확한가 라고 다시금 질문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200년 전과 지금은 또 다르고 1900년대 중반과 지금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대런네시라는 고생물학자가 쓴 책 중에 올 예스터데이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은 앞으로의 공룡 복원도가 이렇게 바뀔지도 모른다. 물론 이거는 확실한 이론은 아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언제든 깨질 수 있다 라는 생각으로 쓴 책인데요. 테레지노사우루스를 완전히 검은 깃털로 묘사한 그런 복원도를 제시하기도 했고 여기는 라엘리나사우루스라는 호주에 살던 공룡인데요. 왼쪽은 지금의 복원도인데 대런네시라는 고생물학자가 그 책에서 한 얘기는 당시 그 지역은 기후가 추웠기 때문에 라엘리나사우라는 저렇게 뽀송뽀송한 털을 지닌 다람쥐처럼 생겼을지도 모른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완전히 정확한 것이 아니라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거고 우리는 고정관념에 갇힐 필요가 없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책을 썼거든요. 제가 전달하려고 했던 것은 전달하려고 했던 것은 이 강연을 통해서 물론 공룡이 주제였지만 이 공룡을 대상으로 과학이라는 게 뭔가에 대해서 전달하고 싶었어요. 엄밀히 말하면 과학은 진리가 아니거든요. 정해진 진리가 아니라 계속해서 변화하는 학문이고 그 변화하는 과정을 연구하는 학문이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학문이기도 하고요. 제가 말하고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학을 즐기고 싶다면 그 과정에 한번 빠져들어가 보면 어떨까 단순히 나온 결론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과정이 진짜 과학이 가진 매력이고 그런 과학의 과정이라는 것을 토대로 여러분과 함께 과학을 앞으로도 계속 매력적으로 느끼게 하고 저도 그 매력을 전달하는 크리에이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저의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다이아TV에서 과학 크리에이터로 활동 중에 있고 강연도 하면서 KAC 한국예술원에서도 대학생들 대상으로 콘텐츠 특강 같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이 캐릭터 보신 적 있나요? 아무것도 없군요. 알겠습니다. 여기는 저를 아시는 분이 없는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AI와 우리들입니다. 여러분들 AI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면은 AI를,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고 계시나요? 여러분들 본인이 사용하고 계시다고 생각하면은 손들어주세요. 오, 두 분은 지금 쓰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일단 강의 내용들 한번 볼게요. 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혹시 대답해 주실 분 있나요? 간단하게? 어려운 건가? 알겠습니다. 한번 계속 생각해 보세요. AI랑 어떤 것인가. 네, 로봇 청소기는 인공지능일까요? 인공지능일까요? 맞다, 손 들어주세요. 오, 네, 그런 것 같다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인공지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코딩된 거거든요. 프로그래밍 된 것. 앞에 뭐가 있으면 옆으로 지나가라. 이런 식으로. 다 명령어가 입력되어 있는 기계죠. 그럼 AI 냉장고. 아마 AI 냉장고 쓰시는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AI 냉장고는 약간의 AI적인 게, 인공적인 게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어떤 기능이 들어가 있냐면 예를 들면, 제가 예를 들어서 사과를 자주 먹으니까 사과를 사와서 냉장고에 넣어놓습니다. 이러기를.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꺼내 먹겠죠. 근데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다 먹었으면 또 제가 사와서 넣고 또 다 먹었으면 제가 사와서 넣었는데 어느 날부터는 제가 안 사와도 AI 냉장고가, 아, 이 주인은 사과를 좋아하네 하면서 자동으로 그 패턴을 인식해서 계속 사과가 비면 자동으로 주문을 넣는 겁니다. 사과 주문을. 그런 식으로 AI 냉장고가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건 AI가 만든 것 같습니다. 학습을 한 거죠. 주인은 사과를 먹는다는 것. 이런 인공지능 기술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과거로 먼저 돌아가 봤습니다. 어쩌다가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이 나오게 됐을까. 인공지능의 최초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인공지능이 아니라 컴퓨터겠죠. 이런 인공적인 기계가 시작이 된 게 1950년대 앨런 튜링님에 의해서 먼저 고안이 됐습니다. 이 장면 혹시 아시나요?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장면이 나오는 건데 앨런 튜링, 베네딕트 컴벌베치가 연기하는 이 주인공이 베네딕트 컴벌베치가 연기하는 배역이 앨런 튜링님인데 이게 컴퓨터입니다. 그때 당시 처음 나왔던 컴퓨터 이때는 컴퓨터로 하기엔 좀 그렇긴 하지만 독일군의 암호를 매주 바뀌는 그 암호를 패턴을 인식해서 단어들을 하나하나 영어로 변환해주는 장치였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거의 최초의 패턴 인식하는 장치죠. 이 기계를 만들면서 앨런 튜링님은 이런 논문을 냈습니다. 그러면 기계도 그럼 생각을 할 수 있는 건가? 이 논문을 내고 여러 학자들에게 반향을 일으켰죠. 처음에는 공학자들, 기계를 다루는 분들이 관심을 가지다가 나중에는 의사분들, 특히 신경학자분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워런 맥클러라는 분인데 이 논문을 보고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경학자들이 맨날 인간 신경들을 연구하고 있는데 뇌신경처럼 기계를 만들면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반면에 기존의 공학자들이 연구하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아까 로봇 청소기처럼 모든 명령어를 하나하나 넣어주면서 만드는 기계들 저기 보시면 로봇 있잖아요. 기계를 명령어로 다 넣은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거 들어서 왼쪽에 놓기 왼쪽에 있는 거 들어서 오른쪽에 놓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입력해서 해주는 그런 학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기계를 어떻게 인간의 뇌신경처럼 만드냐고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계속 까내렸어요. 새로운 신경생계학자분들 왜 그랬냐면 같이 공존했어도 됐는데 왜 그랬냐면 신경망을 만들던 분들의 연구성과가 점점 좋아져서 기존에 연구하던 분들의 입지가 좁아져와서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밥그릇 싸우니 그러다가 이 방식인 거죠. 그러다가 신경생계학자분들이 만든 이론으로 만들어진 기계장치가 하나 나왔습니다. 퍼셉트론이라고 해서 그때 기술을 비교적 최근 컴퓨터에 구현해낸 거예요. 문자인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컴퓨터가 이런 식으로 퍼셉트론이라는 기술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거밖에 못했습니다. 기계가 숫자인식이나 영어인식 아니면 간단한 남자 여자인식 글자야들 워멘 맨 이런 인식 그 정도밖에 못했는데 여기서 연구가 더 진행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컴퓨터는 엄청나게 구렸거든요. 이게 60년대 컴퓨터인데 거의 계산기 수준이라고 보십니다. 요즘 걸로 치면은 이렇게 구렸지만 조금조금씩 컴퓨터가 발전하긴 했어요. 1988년에 우리나라에 최초로 도입된 슈퍼컴퓨터가 CPU 4개에다가 램이 1GB였어요. 여러분도 지금 들고 있는 스마트폰보다 안 좋았어요. 그런 컴퓨터를 가지고 연구를 하다가 어느덧 컴퓨터가 너무 좋아진 겁니다.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그리고 특히 그냥 연결된 인터넷이 아니라 기가 인터넷 지금 4G 나오고 5G 나오고 6G 나올 거고 기가 이상의 어떤 인터넷들이 계속 나오겠죠. 엄청난 속도로 전세계와 연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도 좋아졌고 인터넷도 빨라지고 그럼 데이터들이 엄청나게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페이스북에 글 남기는 것도 다 데이터로 남습니다. 유튜브에 영상 올리는 것도 다 데이터 모든 게 다 데이터로 빠르게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컴퓨터가 발전했으니까 서버도 발전하게 될 거고 저장 공간도 더 더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면서 또한 과학자 최근 비교적 최근에 한 과학자가 등장했습니다. 지프리 힌턴이라는 컴퓨터 과학자인데 이전에 퍼셉트론을 만들었을 때는 그냥 인공신경망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발전된 컴퓨터 기술을 활용해서 더 깊은 신경망을 활용하겠다. 심층적인 거 이렇게 해서 이론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마 이건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그림 알파고 때 아마 몇 번 나왔던 것 같은데 빨간색이 우리가 입력하는 값들 데이터 입력하는 값 파란색이 결과가 나오는 쪽인데 그 심층 인공신경망은 이 히든 레이어에 달려있습니다. 주황색들 레이어가 여기는 4개가만 나왔지만 실제로는 한 수백 개 수천 개 막 그렇게 확 늘어날 수 있어요. 늘어나다 보니까 간단히 말하면 경우의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지고 계산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된 거죠. 이 이론이 나오면서 전 세계 수많은 데이터들이 합쳐지고 여러분들이 찍는 사진도 다 데이터로 남습니다. 이런 거 다 합쳐지고 특히 이거 해보셨나요? 로그인할 때 이것도 다 데이터로 들어갑니다. 자동차 그 뭐라 해야 될까 자율주행 데이터로 데이터로 도로 표지판들 딱딱딱 선택하면 그 라벨링이 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데이터들이 엄청나게 모이니까 급속도로 인공지능이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간단하게 요즘도 쓰는 기술 중에 머신러닝과 딥러닝이 있는데 공통적인 걸 뽑아오면 요즘 인공지능의 문제 해결 방식은 먼저 주어진 문제를 푸는데 뒤로 조금 돌려볼까요? 주어진 문제 빨간색 주어진 문제를 주어주면 문제를 푼다. 그리고 정답인지 확인하는데 이게 틀렸으면 다시 뒤로 돌아가서 정답인 걸 계속 찾아 나가는 겁니다. 히든 레이어를 통해서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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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서 어 이게 정답이다 나왔으면 앞으로 그 방식을 활용해서 분석열을 더 높이는 방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아까 여러분들 중에 인공지능을 기술을 직접 쓰고 있는 것 같다 라고 하신 분 두 명 손 드셨어요. 손 드셨어요. 나머지 분들 다 스마트폰 쓰고 계시죠. 갤럭시든 아이폰이든 그걸 쓰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다 인공지능 기술을 쓰고 있습니다. 전부 어떤 거냐 아이폰이든 스마트폰 아니 갤럭시든 똑같습니다. 처음 스마트폰을 샀을 때 새로운 스마트폰 아이폰이나 갤럭시를 샀을 때 얼굴이 홍채 인식이든 얼굴 인식이든 할 거 아니에요. 처음에 그때 한 다섯 번 여섯 번 정도 아마 여러분들은 했을 겁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인식해놓고 나중에 이렇게 대충 이렇게 보면은 인식이 잘 안 돼요. 얼굴 인식이. 정확하게 들리고 인식을 시켜줘야 아마 잠금 해제가 됐을 겁니다. 근데 이걸 계속 하다 보면은 계속 평상시에 계속 하다 보면은 어느샌가 화면 툭툭 편들어 놓고 살짝 옆에 봤는데 열리는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해보셨나요? 안 해봤어요?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살짝 옆에 이렇게 딱 봤는데 딱 열릴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아이폰이든 갤럭시든 그 안에 뉴럴 엔진 인공지능 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학습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얼굴을 약간 돌려서도 학습해왔었고 밑에서도 학습을 해왔었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인식을 안 해줬을 때도 그때그때 모르는 새에 계속 학습을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요즘 기능 중에 마스크 쓰고도 인식하는 기능이 있을 텐데 그 기능 생기기 전에도 마스크 끼고 찍으면 했었어요. 근데 사람들 잘 몰랐죠. 그리고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아까 중앙색 히든 레이어 152개를 설정해서 이미지 인식을 연구를 아니 머신러닝을 계속 시켰더니 이미지 인식 에러율이 3.56%가 나왔습니다. 아까 도로 표지판 이런 거 인식하는 그런 거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 평균적으로 5.5%의 에러율을 보입니다. 인간보다 기계가 더 인식을 잘하게 된 겁니다. 그런 기술들이 다 여기에 쓰이겠죠. 사람은 운전할 때 나한테 위협이 되는 것들 막 튀어나오는 자동차들 이런 거 아니면 표지판이나 신호등 이 정도에 집중해서 운전을 하는데 카메라 달리는 자동차는 그 인공지능 기술을 넣으면 우리가 보지 않는 것들까지 저기 파란색으로 표시가 뜨죠? 파란색, 초록색 보지 않는 것까지 다 인식해서 상황을 알려주기 때문에 몇 미래에는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자동차가 운전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안전하겠죠. 그러던 와중에 갑자기 인공지능이 확 발전했습니다. 혹시 달이라는 사이트 아시나요? 이거는 영어로 물론 해야 되지만 구글이 만든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장면을 내가 상상하고 있는 장면을 영어로 써서 엔터치면 그 장면을 그대로 만들어줍니다. 예시를 들러서 나온 건데요. 우주인 말을 타고 있는 우주인인데 사진 스타일로 만들어달라고 넣었더니 오른쪽에 있는 사진들이 쭉 나왔어요. 몇 초 만에 홈페이지 달리 홈페이지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달리로 사진을 만들어내신 분의 트위터에서 몇 가지 가져왔습니다. 이렇게도 검색해봤어요. 그리스 아테네 이런데 가면 옛날 동상들 많잖아요. 건축물에 그 건축물에다가 고대 로마 건축물에다가 스파이더맨 형상으로 만들어줘 라고 했더니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마치 그 고대 스파이더맨 있었던 것처럼 무슨 성당 같은 데 보면 이런 식으로 그 동물들 동상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스파이더맨 형태로 만들어준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들하고 옛날 사람들 있잖아요. 그 학파들이 컴퓨터로 작업하는 모습으로 만들어줘요. 이렇게 생성이 됐어요. 논란의 한 사진인데 한 디자인 가구 회사에서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아보카도 의자를 만들어달라고 했습니다. 디자인을 그랬더니 이렇게 장면들이 쭉 나왔어요. 근데 엔터 칠 때마다 클릭할 때마다 계속 계속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이 디자인의 저작권은 누구의 것인가 회사 것인가 구글 것인가 아니면 이걸 팔았을 때 문제가 될까 이런 문제점들이 하나 둘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이트로 이메진 이라는 것도 있고요. 여기도 똑같이 사진이 나옵니다. 글자가 잘 보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이트들이 있고 이번에는 그래서 저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미드저니라는 사이트인데 그래서 제가 사용권을 얻어가지고 여기는 달 1처럼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나마 잘 만들어주는 사이트였는데 제가 뭐라고 넣었냐면 천년 뒤에 우주적 스케일의 미래 인류 도시를 영어로 넣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어떤 것 같아요? 여기는 아마 지구가 아닌 것 같아요. 지구려나? 달인가? 저 위에 있는 건 포탈일까요? 그리고 제가 아주 깨끗한 지구 이런 형태로 아름다운 깨끗한 지구라고 넣었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구름에도 숲이 있네요. 인공지능은 그 아름다운 지구 깨끗한 지구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제 채널 이름이 미나니라서 미나니 로고를 만들어달라고 해봤습니다. 왼쪽은 오른쪽은 코카콜라 로고를 새로 만들어줘 라고 제가 넣었더니 저렇게 나왔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인공지능은 창작은 할 수 없을 거다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걸 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창작을 하는 것 같지 않나요? 물론 이거 다 데이터들을 쭉 다 모아서 적절한 것들을 잘 합성해 준 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냥 봤을 때 만약에 이거를 어떤 대학생이 미대 다니는 대학생이 만들었다 하면 믿을 거 아닙니까? 알고 봤더니 로봇이 만든 거 기계가 만든 거 이것도 어떤 화가가 그렸어요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기계가 만든 거죠. 제가 볼 땐 이거 영화 시나리오 만들 때 좀 써도 될 것 같아요. 스토리보드 만들 때 이런 것도 디자이너가 로고 만들기 전에 참고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창작을 하든 뭘 하든 저는 근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AI는 일단 자율주행에도 쓰이고 문제 해결에도 쓰이고 그림 그림도 쓰이고 요즘에 소설도 쓰거든요. 소설도 쓰고 작곡도 하고 다 하기 시작하는데 곳곳에 활용되고 있는데 근데 로봇하고 아니 기계하고 굳이 인공지능하고 싸울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발전해가는 과정을 보니까 AI는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 활용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이런 로고들 제한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제한 인공지능을 우리에게 제한해주는 것 정도 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이것도 제가 스토리보드 만들 때 쓰면 좋겠다라고 했죠. 예를 들면 개 동물로 예를 들어볼게요. 개는 냄새를 엄청나게 잘 맡습니다. 앞을 잘 보는 것보다. 근데 우리 인간은 냄새는 엄청 못 맡지만 인지기능이 엄청 높죠. 지능이 또 어떤 동물은 다른 감각기관이 엄청 좋을 겁니다. 박쥐나 이런 거는 초음파로 세상을 탐색하죠. 그런 것처럼 AI도 각 특출난 분야에서 엄청나게 효율을 보이면서 인간을 도와주지 않을까 아까 자동차 자율주행처럼 그리고 또 인공지능 기술은 인간이 신경 쓰지 않아야 될 부분에도 활용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데이터 센터 같은 데에서도 엄청나게 열기가 나오잖아요. 겨울에는 또 열기가 많이 나와도 덜 더울 수도 있고 여름에는 엄청 열기가 많이 나면 엄청 더울 수도 있고 그때마다 인공지능이 알아서 에어컨을 온도로 설정해주고 창문을 조금 열지 말지 이런 것까지 다 설정해주니까 효율이 엄청나게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학 기술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어요. 지금까지 한 20만 종 정도를 과학자가 지금까지 수십 년 전부터 연구하면서 20만 종 정도밖에 해결하지 못했는데 단백질 구조했죠. 그런데 몇 달 만에 AI는 100만 종을 다 해버렸습니다. 과학자가 지금 할 게 없어졌어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과학자들은 그냥 약을 만들면 되죠. 백신을 만들던지. 이것 때문에 일론 머스크님은 물론 무서워하긴 했죠.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죠. 이렇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를 학습하고 데이터를 낸다는 것에서 결과를 낸다는 것에 그래서 일론 머스크님은 뉴럴링크라는 회사를 세워서 사람이 그냥 컴퓨터가 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해서 나중에 언젠가 컴퓨터 칩을 인공지능 칩을 뇌에다가 넣고 인간이랑 로봇이랑 공생하면서 살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저는 또 맞는 말인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저는 또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AI가 수많은 결과들을 보여주고 뛰어난 결과들을 다 보여주지만 결국 AI도 인간이 잘하는 것을 못하는 것을 잘하는 거고 또 인간도 인간이 못하는 걸 AI는 또 잘하고 있으니까 그 두 개를 잘 합쳐서 우리 입장 인간 입장에서는 AI를 잘 활용해서 더 좋은 결과물들을 계속 만들어내면 같이 잘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인간은 더 인류는 더 진보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처음 경위 시작할 때 일부에 질문 던진 것 인공지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감이 오시나요? 계신가요? 지금 답하지 않더라도 조금 있다가 이야기할 때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의 최초 과학 유튜버고 생긴 것도 참 잘생기고 훈훈한 사람인데 일본과학님 모시겠습니다. 제가 일본과학 인데요. 이제 강연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대형 유튜버 일본과학은 이미 소개를 했고 제가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을 못 가고 어디도 못 가게 되면서 가장 많이 보게 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해외여행 유튜버인데요. 해외여행 유튜버를 보고 있자면은 이제 방 안에서 여행도 많이 할 수 있고 너무 기분이 좋고 재밌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요즘에 가장 재밌었던 콘텐츠가 인도 여행을 하는 콘텐츠였어요. 인도 여행을 하는 콘텐츠가 엄청나게 다양하게 많은데 왜냐면은 인도가 굉장히 악명이 높기도 하고 되게 재밌는 볼거리들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인도를 여행하는 유튜버들을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인도라는 나라가 재밌어서라기보다는 인도를 여행하는 유튜버들이 인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들이 재밌었어요. 왜냐면은 말들이 다들 너무 달랐거든요. 누군가는 너무 재밌었다고 하는가 반면에 누군가는 인도 여행은 절대 하지 마라. 인도 사람들 예의도 없고 무례하고 위험하고 냄새나고 어떤 사람들은 재밌다고 하고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를 보여줄 텐데요. 이제 인도에서 침대 칸 기차를 타고 인도에서 어딘가로 여행을 하는 영상이에요. 이렇게 침대 칸에 타면서 침대도 닦고 누워서 잘 나가는데 잠도 안 오죠. 시끄러우니까 너가 이어폰 껴으면 좋겠다. 이어폰 50불 깎는 게 진짜 돈 때문이 아니라니까 그거 얼마나 한다고 괘씸해. 그래서 깎는 거야. 룬이 잘 봐놔. 뭐를? 두 번 더 잠올 거니까. 그럼 이제 누가 인도 여행을 한다고 그래. 너한테 이제 자이프를 어떠냐고 물어봐. 그게 남자예요, 여자야. 일단 남자야. 남자야? 내가 싫어하려면 내가 좋다 그럴 것 같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유튜버인데 이번에 인도 여행을 하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분들은 이제 많이 아실 텐데 빠니보틀이라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여행 유튜버입니다. 똑같이 인도 여행을 하면서 이분은 침대 칸이 아니고 되게 낑겨서 가면서 기차를 타고 4시간 반을 여행을 해요. South Korea. OK, South Korea. OK, OK. Listen, listen. I'm from South Korea. OK? OK, OK, OK. Let's take South Korea. OK. 나 짐 내려야 되는데, 짐. OK, OK. 잠시, 잠시, 잠시. OK, 잠시. 우후, 얄우어, 빨리 안 돼. Thank you, Sir. Have a nice day. Good luck. God bless you, Ben. 나 그 꼴등칸 영상 다시 만들어야겠다 지옥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지옥인데 너무 힘들고 진짜 개 같은데 재밌어 이렇게 재밌다고 저렇게 인도 여행을 하면서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도라는 나라는 좋은 곳일까 나쁜 곳일까 인도 사람들은 착한 걸까 나쁜 걸까 인도는 재밌는 곳일까 아니면 위험하고 안 좋은 곳일까 인도라는 세상은 어떤 곳일까 저는 인도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세상에 대해서 알고 싶었거든요 이 세상에 대해 모두들 다들 한마디씩 합니다 인생이 살기 힘들다 세상은 살기 힘들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세상은 참 아름답고 좋다 그리고 똑같이 우중충한 하늘을 봐도 하늘이 너무 우중충해서 무섭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이 하늘 보면서 저 하늘 너무 색도 멋있고 멋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꽃을 보고도 예쁜 꽃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똑같은 세상을 살면서 다들 세상에 대해서 설명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느낀 거예요 아 말이라는 거는 세상을 설명하는 게 아니구나 말이라는 거는 그 말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설명하는구나 어떤 사람이 저 하늘을 보고 저 하늘이 우중충하고 무섭다 라고 하면은 우중충하고 무서운 하늘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이 우중충하고 무섭다고 말을 하는 사람이 존재하는 거죠 심지어 예쁜 꽃도 꽃이 예쁘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꽃이 예쁘다 라고 말할 때 예쁜 꽃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꽃이 예쁘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존재하는 거죠 말이라는 거는 이 바깥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우리의 세상을 보려면은 말 너머의 세상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거를 제일 잘하는 게 누군지 아시나요? 그거를 제일 잘하는 게 누구냐면은 과학자도 아니고 바로 이 애기입니다 애기는 말을 배우기 전에 애기는 정말 이 세상을 볼 때 어떠한 가상의 의미도 부여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세상을 보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과학을 통해서 무슨 진리를 찾겠느니 뭐니 막 하면서 이 세상을 봤는데 얘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세상을 봅니다 근데 있는 그대로 저렇게 세상을 보는 애기가 너무 행복해 보이지 않나요? 그런데 저렇게 있는 그대로 세상을 보게 해주는 그거를 도와주는 학문이 있습니다 그 유일한 학문이 바로 과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과학은 과학에서 말합니다 이거를 이 포인터를 딱 떨어뜨리면은 중력 가속도 9.8m per second로 이게 떨어지는데 그거는 이 중력 가속도가 너무 빠른 것도 느린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못생긴 것도 틀린 것도 아니죠 너 왜 9.8m per second야? 10m per second는 돼야지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어떠한 가치도 부여하지 않고 어떠한 판단도 하지 않고 그냥 이 사과는 이 포인터는 떨어뜨리면은 9.8m per second로 떨어집니다 아무런 가상의 의미도 부여하지 않고 이 세상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중력이 너무 강해가지고 블랙홀이 생겨서 블랙홀이 심지어 막 모든 만물을 빨아들이고 욕심쟁이처럼 내보내지 않는다고 해도 블랙홀이 나쁜 게 아니죠 그냥 블랙홀은 저런 거죠 그거를 과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물리의 시작이 언제 처음 시작된지 아시나요? 물리의 시작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고 태양을 돈다는 것을 알았을 때부터 물리가 시작됐어요 우리의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것만큼 우리의 상식과 선입견에 어긋나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진짜로 보려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내가 갖고 있던 선입견들 내가 말로써 만들어낸 세상 그 이상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러다가 그렇게 막 진리를 찾겠다면서 막 이렇게 돌아다녀다가 어떤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보는 세상과 엄청나게 다른 세상을 보고 있었어요 그 사람의 취미는 이끼 채집이었어요 이끼를 채집해서 집에서 키운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때 처음 들었는데 그 말을 처음 듣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말이 뭔 말인지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끼를 채집해서 집에서 키운다는 말을 처음 들어봤으니까 근데 저한테는 이끼라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였거든요 이렇게 구석에 그늘지고 습한 데에 이끼가 많이 있고 또 주차장 구석에 강아지가 오줌을 싸놓고 가면은 거기에 이끼가 자라고 그리고 공공시설, 전봇대 같은 데에 잘 청소를 안 해놓으면은 거기에서 이끼가 자라기도 하죠 그러니까 저에게는 이끼라는 거는 더럽고 안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거를 채집을 해가지고 집에서 키운다고? 그래서 너무 놀랐는데 그래서 같이 채집을 해서 키우러 가기로 아, 같이 채집을 하기로 하고 만났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 특별한 이끼가 있나보다 산에는 산에 되게 깊숙한 곳에 가면은 거기 되게 깨끗하고 예쁜 푸른 이끼가 있나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친구가 거기 갈 필요가 없대요 그냥 주차장에 가는 거예요 주차장에 가면서 우리 집 앞에 많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강아지가 오줌 싸고 나서 나온 그 이끼들을 채집을 하면서 집에서 키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조그만 일회용 컵에다가 이끼를 이렇게 담아서 키우거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끼를 키우는 거를 보여주는데 저도 보다 보니까 이끼가 예쁜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항상 무시하고 죽었던 그 이끼를 제가 무시하던 이끼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너무 생명도 너무 활기차게 이렇게 많고 저렇게 달팽이도 보고 뭐 주황색 버섯도 갑자기 나고 되게 다양한 선충들도 갑자기 나타나고 진짜 조그만 일회용 컵에 담긴 이끼들 사이에서 진짜 온갖 생명체가 다 나오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던 거죠 저런 식으로 집에서 키웁니다 이끼를 키운다는 거를 처음 듣고 이렇게 보기 시작했는데 보다 보니까 예쁜 거죠 이렇게 달팽이도 나오고 엄청 조그만 달팽인 거예요 저런 것도 처음 봤어요 저는 아주 귀엽죠 이렇게 귀여운 달팽이도 있고 근데 그 이끼가 만든 숲을 보면 저 달팽이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생명체들이 살고 있더라고요 이게 이끼가 만든 숲 안에 있는 애들인데 얘네들은 박테리아예요 이렇게 박테리아들이 많이 살고 있고 그렇게 박테리아들이 살고 있으면 그 박테리아를 잡아먹는 포식자들이 있습니다 이 포식자들은 이끼 속에서 박테리아들을 먹으면서 살아요 동그란 포식자도 있고 빨간색 포식자도 있고 초록색 포식자도 있고 아주 다양한 애들이 삽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세포 동물도 살아요 얘네들을 보면 내장까지 다 훤히 들여다볼 수가 있는데 되게 종류도 다양합니다 얘는 발이 있어요 저 꼬리 부분이 발인데 저렇게 발로 이끼에 딱 장착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끼를 먹거나 아니면 저렇게 입을 쫙 벌려서 자기 몸통으로 물을 다 흘려보낸 다음에 중간에 있는 파쇄기 같은 입으로 다 잘게 씹어가지고 물 속에 있는 영양분을 채취를 한다든지 얘는 아주 슈퍼스타인데 아주 인기가 많은 애인데 8D 그레이드라는 애예요 얘는 발도 8개고 아주 귀엽습니다 아주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런 애가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이끼 속에서 막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너무 신기했어요 이런 걸 보면서 그렇게 이끼를 보다 보니까 너무 이끼가 신비롭고 예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지경까지 이르렀냐면 저도 이끼를 채집해서 집에서 이렇게 키우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게 제가 만든 이끼 액자인데 한 한평수 되는 크기에 이끼를 막 붙여가지고 키우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물도 뿌리면은 이끼들이 바로 이렇게 반응을 하거든요 이렇게 쫙 이렇게 쫙 피면서 좋다고 물 뿌리니까 반응도 하고 알고 보니까 이끼의 스토리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최초의 생명체가 언제 지구 위로 올라온지 아시나요? 한 5억 년 전쯤까지만 가더라도 지구에는 생명체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4억 5천 년 전쯤에 처음으로 지상으로 생명체가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는 지구에는 바위밖에 없었습니다 흙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무나 아니면 다른 식물들 있잖아요 뿌리를 흙에 내리고 클 수 있는 식물들도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냥 바위뿐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혹독한 환경의 지구에 생명체가 처음 올라오려면은 이 뿌리도 내릴 필요 없고 흙도 없어도 되고 또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가득해도 그냥 살 수 있는 이런 혹독한 환경에서도 살 수 있는 어떤 존재였어야 됐어요 그게 바로 이끼였던 거예요 이끼가 4억 5천 년 전에 처음으로 지상으로 올라와가지고 이제 이산화탄소를 막 먹고 산소를 막 배출하면서 지금의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 이끼에게 반한 이유는 뭐냐면은 그 이끼가 얼마나 많은 산소를 만들고 이산화탄소를 먹냐면 제가 만든 저 한평수 정도 되는 크기의 이끼가 있잖아요 저게 소나무 40그루가 만드는 산소를 만듭니다 그리고 제가 유학하던 시절에 이제 미국의 집 앞마당 같은 데에다가 작게 이끼 정원을 만들면은 걔네들은 소나무 245그루가 먹는 이산화탄소를 먹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얘네들이 이산화탄소를 먹고 산소를 배출하면서 이런 지구를 이렇게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끼에는 큐티클 층이라는 게 없어요 큐티클 층이 뭐냐면은 사람으로 치면은 피부 같은 거거든요 이 왼쪽의 잎사귀들은 보통 식물들의 잎사귀고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이끼의 잎사귀에요 근데 왼쪽 식물들을 보면은 되게 차이점이 있죠 되게 초록색이고 되게 분명하게 껍질이 있는데 이렇게 큐티클 층이 있으면은 외부로부터 공기나 아니면 외부로부터의 데미지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고 그리고 수분이 빨리 증발하는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끼는 큐티클 층이 없어요 큐티클 층이 없으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공기가 오면은 몸통으로 다 흡수를 해버리거든요 그냥 몸통으로 다 공기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기 중에 있는 영양분도 섭취를 하고 그런데 그 와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미세먼지 같은 안 좋은 공기 중에 있는 안 좋은 오염물질들을 다 필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든 게 그렇다면은 이 미세먼지 그리고 뭐 산소 생산 그리고 이산화탄소 문제 지금 지구온난화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나처럼 이끼나 이런 것들의 선입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선입견을 없애고 진짜 과학적인 것만 딱 보면은 정말 이끼를 예쁘게만 볼 수 있다면은 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이렇게 외국에는 그래서 이끼의 효능을 알아보고 저렇게 빌딩이나 이런 데에다가 이끼로 벽 외관을 쫙 장식하는 곳이 있거든요 네덜란드의 한 회사가 이제 만든 외벽인데 이끼를 이렇게 쫙 장식을 하면서 이제 우리는 지구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정부에서도 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뭐 홍대나 이런 데도 있어요 이끼 정화 시스템이 저렇게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근데 저런 걸로는 충분하지가 않아요 일단 자리도 너무 많이 차지하고 저거는 개수도 너무 적고 만약에 세상이 진짜로 바뀌려면은 온 국민이 정말 이끼를 예쁘게만 볼 수 있다면 저렇게 부피 차지하는 저런 거 말고 그냥 자신의 외벽이나 인테리어로도 그냥 이끼를 예쁜 디자인으로서 볼 수 있다면 이 세상에 정말 커다란 문제가 쉽게 해결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과학을 이렇게 자신의 인생의 철학으로 두고 세상을 선입견 없이 바라봤을 때 해결되는 건 세상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행복도 많이 바뀔 수가 있어요 요즘에 비 엄청나게 많이 왔잖아요 비 엄청나게 많이 오고 인명피해도 많았고 했는데 그 피해에 대해서 말하려는 건 아니고 비 오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비 오는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비 오는 거를 좋아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좋아하는 분들이 있을지라도 그분들도 아마 비가 올 때 실내에서 안전하게 따뜻하게 바깥에 비가 오는 걸 보는 걸 좋아할 거예요 비를 실제로 옷에 적게 맞고 막 비가 바지에 아니 그러니까 신발에 막 들어가서 처벅처벅 하고 하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되게 찝찝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너무 재밌었던 게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였는데 제 룸메가 외국인이었는데 그 룸메가 수업을 간다고 나갔다가 다시 바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돌아왔냐고 하니까 밖에 비가 온대요 그래서 우산을 가져가나 봤는데 우산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후디를 챙겨서 다시 나가는 거예요 비가 오는데 그래서 뭐지 싶었는데 얘네는 그 비에 젖는 거를 전혀 찝찝하다고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후디를 가져간 이유도 비가 와서 추우니까 추워서 가져갔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유학할 때도 보니까 한국인 유학생들 빼고는 대부분 우산을 쓰고 다니지 않는 거예요 막 장대비가 내리는데도 쓰고 다니지 않고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태까지 비를 맞았을 때 너무 찝찝하다고 느끼고 그랬던 거는 정말 비가 비에 맞고 젖으면 내 신발에 물이 들어가고 하면 찝찝한 걸까 아니면 사람들이 찝찝하다고 모두가 말하니까 내가 찝찝하다고 느끼는 걸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비가 오면 이렇게 밖에 나가가지고 그네도 타고 뜀박질도 하고 비 올 때 밖에 나가서 엄청나게 놉니다 제가 제 자신의 선입견을 깨고 그냥 비 올 때 밖에 나가서 옷 다 젖는 거 신경도 안 쓰고 밖에 나가서 놀다 보면은 진짜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제가 여태까지 경험한 바로는 제가 머릿속에서 만든 그 가상의 선입견들을 깨고 밖으로 나오면은 항상 어김없이 행복하더라고요 이 비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죠? 비라는 거는 이 공기가 가열이 되면은 이 공기가 올라가다가 주변의 압력이 낮아지고 공기 덩어리는 팽창을 하고 그러면은 그 공기 덩어리에 이제 기온이 낮아지면서 수증기가 물이 되고 그러면은 그 물이 공중에 떠있게 되는데 그게 바로 구름이에요 우리가 보는 구름은 공중에 떠있는 물입니다 그렇게 물이 떠있다가 더 수증기가 많이 응결이 돼가지고 더 많은 물이 만들어지면은 무거워지겠죠 그러면서 이제 땅으로 내려올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내려온 땅으로 내려온 구름이 우리가 맞는 비죠 우리가 맞는 비는 이렇게 우리가 맞는 비는 그냥 우리는 구름을 맞는 거랑 같은 거예요 제가 여태까지 비를 맞을 때 찝찝하게 느꼈었던 것 이끼를 봤을 때 이끼가 되게 더럽다고 느꼈던 것 다 그냥 제가 만들어낸 세상 속에서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느낀 거죠 진짜로 내 가슴 속에 과학이 철학이 된다면 아무런 가치 판단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아무런 의미도 부여하지 않는 그냥 과학이 나의 삶에 철학이 된다면 아마 이 세상도 많이 바뀔 거고 본인 자신의 개인의 삶도 많이 바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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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